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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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원 뭐 신데이로 신도 너무 좋고 아 쎄 흑화 가봉이 너무 쎄 최고야 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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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2는 용납 못 해 문어여자 가겠습니다 문어여자 실버 2로 떨어졌으면 문어여자로 다시 올릴 때가 됐어 문어여자로 올려주자 이제 보여줘야겠어 기다려봐 이거 문어여자로 연패 한번 끊을 수 있어 궁풀 하라면 모든 판이 뒤집어진다 문어여자 이거는 캐리간다 궁극의 기술 궁풀 에이터 근본 문허여자로 이제 5연패 끊을 때가 됐다. 자 근본 갑시다 근본. 상대 이즈 승률 71%? 그런 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저기가 71%면은 극히 높은 확률로 여기 4명 중에 하나는 17%야. 그게 내가 있는 곳이야. 나도 내 한.. 나도 내 한 명. 평타 좀 치네 저 새끼? 평타 좀 하도 놈인데? 아 미안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자 별로 못하는 놈인가 보다. 쪼어어? 쪼어어? 아 뭐야 쿨이었어? 욕이 좀 부린다니? 방금 E 빼려고 저렇게 와리가리 친 거야? 야뽀면 안 되겠는걸? 이렇게 못 먹었고? 아 제발 아 알았어 미안해. 아 방금 E 뽑았으면 진짜 개이득인데. 개 아깝다. 립은 내 일나오이는 립을 이기는 상상이라고? 그렇다면 이걸 이긴다면? 나의 실력을 만천하에 뽐낼 수 있겠군. 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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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쟤는 뒤졌어. 이제 뒤졌어. 리븐 끝났어. 10%가 리븐은 아니었다고 한다. 괜찮아. 왜냐? 바로 이렇게? 죽을 테니. 하하하하하하 립은 바아로 아웃. 헬 바로 사라져버렸죠? 쪼어어? 잡은 신파자인가? 그나마 신파자? 잡은 신파자. 쪼어어? 으부으으으으으으. 느려질 거야. 잡아!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역시 근거는 다르고만. 결국 돌고 돌아 일라오인가? 이게 나의 운명?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저렇게 막 피하네. 저거. 이동기로. 이거 꼴끄럽네. 이제 먼저 쓰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2 빠졌는데 얘들 오면은 톡 떼! 심파자 옴 용 용 용 용! 괜찮아 이거는 좀 포탑 좀 좋대 6먹으면 이득이야 어차피 한 칸밖에 못 갔어 강도하고 바로 탈타고 위로 가면 되겠다 6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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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퍼포먼스! 실수로 눌렀지만 퍼포먼스!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80초 밖에 이러면은 위노우이 공 없나? 하고 깝치다가 갑자기 궁 더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 역시 꼭 이렇게 근본을 골라야지 좋은 친구들을 라이엇이 점지해주는구나 얍좀? 안녕 동작 경혜의 전도다 무너여자 고! 역시 심파자 성능 확실하고만 겟쎄! 역시 근본 무너 역시 근본 내가 너를 배신했었던 거 너무 미안해 일로울 개불신! 미안하다 내가 잠시 동안 미쳤었나 봐 너를 배신한 나를 용서해 주겠니? 제 운어 여자야? 운어 여자는 배신하지 않아 나 실버 1? 오늘 복귀하겠어 그니까 감히 신한테 칼끝을 들이대? 금방진 놈들 마구마구 지는 걸 보니 마치 저 비에고를 보아한 이 전판 짬타 소아의 바리우스를 보는 것 같다 이 전판 짬타 소아의 바리우스 오 신파자 크니까 막 W 데미지도 늘어가지고 포탑도 금방 푸시네? 이것이 신파자 일나오이? 오 에콘 알카로운데? 쫌? 몸 제기면 전부다! 무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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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무너여자! 이거야! 이거야! 승리 이게 개불신 근본 그 자체 근본 자 한 판 더 이기고 깔끔하게 실버 1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역시 근본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군 후구가 가! 자 이번에도 신파자 일나오이로 실버 1로 멋있게 복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러면 소 뜯다 얼른 빼야 돼 아! 아! 아 씨 개같은 건 개 아프네 원래 생선 가시 여자는 초반에만 돼 초반에만 나중에는 개 약해지 6렙 찍으면은 그때는 솥밥이야 솥밥 솥밥 중에도 상 솥밥 아.. 빠르네 저거 아주 그냥 잽싸네 내가 대기타고 있었는데 일부러 일부러 쿵! 오! 친구 많네? 뭐냐? 꼬우시면 아시죠? 진짜 카나를 어디라고 막 아니 벌써 진리의 문 οπο가는 제발 이번 판도 희망은 너밖에 없어 저기 학살중리로 이거지! 아 킬 우리팀 킬 지분율 100% 실화냐 내가? 다이애나 벌써 3대승 아 뭔 정글 타이애나야 언제 쪼거냐고 잘 썩! 아 쏘라카가 힐 줬어? 그 단지 떨베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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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될 뻔했다! 가루가 됐어. 와 진짜... 이렐리아 4킬 돼버렸네. 소밥 중에도 상소밥! 나이스 이런 이렐리아 뇌전 이렇게 하다가 또 이기는 게 실버 게임이야 수아야 알지? 이러다가 또 이기는 게 실버 게임이야 근본을 믿어야 돼 이렐리아 너와의 싸움이다 아 돌고 있어 소밥새끼가 니가 4킬 먹으면 다야? 트롤러 나한테 안 돼 임마 호불스 선정 가장 핫다운 그래? 나 지금 또 기쏘기쏘해? 나 또 기쏘기쏘한다 지금? 전지고 싶어서 왕자 있네? 이렇게 전지고 싶어 지금? 왜 이렇게 던지는 거야 밥을 작작 쳐야지 이렐리아 너 나 못 이겨 너 국밥이잖아 3개의 질을 잡고 싶어 3개의 질을 잡고 싶어 3개의 질을 잡고 싶어 하.. 트리플킬이나 해버렸네 이러면 어떻게 질을 잡아야 되지? 환장하겠군 3개의 질을 잡고 싶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4개의 질을 처치했습니다 적들에게 섬겟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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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이 셋 둘이 셋 우 민할거야 Twilight 이런건 칭찬해줘서 Total 38살 핥아주고 빈 nies 코르키.. 코르키키님! 코르키키님! 게레예요! 던진다 나 탁 무직하게 밀게요 아.. 아 누누 개빠르네 진짜 저녁 잘하시오 작년! 매달한다 매달! 야 6 ㅠㅠ 이야 이게 실버지 hma, 나이스! 야 저 서류를 죽여버려 개같은 양 지금 실버 2 가가지고 pain ほら 갔 Ting 도톰이 가겠습니다 쟝 어디로 살았지? 내가 이래서 데바델을 못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데바델을 못하는 거야 아군 더블킵 자! 내가 이거 막으면 돼 일로우이 순성 나쁘지 않아 시발 일라오이 아아 존나 쌍게리 시발 응 안 죽어 절대 안 뒤져 이거 내 캐리 인정? 역시 황 라오이 대신 콩콩콩콩 우리 막패 시발 이게 근본이지 역시 일라오이는 달라 지금? 이 황 라오이님한테? 아 유미만 있었어도 됐어 선배 1였는데 한 마리 땄다 아 이거 유미 있었으면 다 뒤집는 거 아개발 아기 아기 아아 아 lugar 앙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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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터졌다 시발! 터졌다고! 존나 잘했어! 신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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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차이! 합차이! 존불차이! 존불차이! 이것이 일라오의 근본의 힘? 튀어 따위! 아무 상관없다! 내가 값보러 갔어! 바로 복구! 바로 복구! 근본! 이게 근본이지! 역시! 나는 무너 여자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사람들이 심파자를 가라앉은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가 되지도 않는 피흐! 킹요얼 갓식자에서 쓰레기 포식자로 바뀌어버린 그 템에서 킹요얼 갓식자? 콧갓! 이제 쓰레기 포식자야! 바로 심파자도로 대가리 깨버리니까! 딜이! 역시 답은 딜딕노! 피흡! 콧갓! 다시 예전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야! 문호여자! 문호여자하고 바로 실버 1! 바로 성공! 문호여자! 문호여자! 난 너밖에 없어! 진짜! 정말! 인가? 우와. 뜬수님이 쓰셨으면 나를awi는데 짧은 심기와 겨우 팬들 처음 signature woman, by parents, by parents, that